예 이거는 뭐 내가 보려고 저장을 하는 영상이고 내가 윈도우 웨번 재설치를 하거나 이거 선을 뽑으려면 까먹더라구요. 듀얼 쇼크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거를 인식을 시키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집에 블루투스 동굴이 있어야 되죠. 블루투스 동굴이 있는 사람만에 해당되는 건데 블루투스 동굴을 꽂으면은 여기 이게 생기죠. 윈도우 하단에 블루투스 장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거를 그냥 그냥 키게 되면은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와이어리스 컨트롤러로 등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동작 안해요 얘가.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블루투스 장치 추가로 들어가요. 장치 추가로 들어가고 블루투스 동굴을 기타 장치 추가로 먼저 눌러줍니다. 블루투스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걸 눌러줘요. 여기서 풀스 키하고 여기 쉐어 키를 같이 눌러줍니다. 이 키 두 개를 같이 누르면 돼요. 가운데 이거와 깜빡깜빡 하죠. 깜빡깜빡 하면서 여기 와이어리스 컨트롤러가 생깁니다. 캠을 치워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와이어리스 컨트롤러가 생겨요. 이 상태로 눌러주면 돼요. 깜빡깜빡 할 때 그러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거에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처음에 연결을 정상적으로 연결을 안 한 장치 등록을 안 한 상태로 전원을 키게 되면은 블루투스 동굴이 자기 멋대로 와이어리스 컨트롤러로 인식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동작 안 한다는 거죠.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냥 한마디로 이 풀스 키하고 쉐어 키를 같이 눌러서 이 장치를 등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란 불이 깜빡깜빡 깜빡깜빡 하는 상태에서 등록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서 블루투스 장치에서 블루투스 장치 추가를 누르시고 블루투스 여기까지 진행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디바이스 추가 이 창이 떴을 때 요걸 눌러서 이제 등록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된다 뻘팁이에요. 뻘팁